숨겨왔던 나의 이거 그냥 연주곡으로 하면... 연주곡으로 하면 안 되지 크러쉬가 문워킹 정도 해줘야, 이 노래 헨리가 하면... 그래야지 이게 좀 살지 그러니까 하다가 가가지고 갑자기 올포유하고 뒤로 가면서... 그런거 쫓아가 그런거 쫓아가 팬이 진지해. 오랜만에. 뭐 다른 것만 할 것 같은데 뭐 찾고 있어. 자기 모르니까. 수환아 우린 뭐하니.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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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